Q. 4라운드 첫 경기 일단 4라운드 첫 경기였는데 스타트를 잘 끊어서 기분이 좋아요. Q. 4라운드 첫 경기 공격수들이랑 좀 많이 빠른 플레이를 하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잘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도 세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얼만큼 어떻게 잘 올려주고 어떻게 빼준냐에 따라 공격수도 살아나고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습니다. 오른쪽 뒤에 햄스텔링 수비하면서 조금 부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해서 경기 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